원장 KBS TV시네마 희수에서 태훈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훈 역을 맡은 전소민입니다 희수의 엄마구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잃게 되고 AI에 의존을 하게 되는 제가 맡은 태훈 역할은요. 희수라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주은이의 남편이 저희 부부예요. 진짜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쁘다. 가족의 이야기. 그쵸.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 엄마로서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한 아이를 잃은 부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종종 부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됐다고 저질하는데 와이프랑 새끼가 저렇게 사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읽다가 제가 놀랐던 부분은 반전의 반전. 어쨌든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관부 만관부 알겠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